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대기인은 맞음 움직여야 된다 대기인은 잘하네 블랙 블랙 내가 요거는 다리 찍어서 블랙 네 감사합니다 블랙 머리 조심해라 오우 오우 블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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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 머리 조심해 머리 큰일 납니다 머리 조심해 블랙 블랙 오우 좋아 억 소리 났지 금방 블랙 블랙 상대에 가드 많이 떨어져 반박차만 더 빠르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고 복서 많이 움직여라 니가 힘없구나 저거 블랙 오우 시원 밍 다 빠지겠다 블랙 힘없다 저거 자 이래 좀 해야되겠다 블랙 머리 위치 바꾸면서 머리 위치 안가서 스텝을 블랙 블랙 복싱 상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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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스톱 원 투 쓰리 포 와이프 준비 땡 공격 공격 움직여야지 니가 움직여 그래 많이 움직여야 그렇지 정리가 템포가 좋더라 블랙 스톱 둘이 침착하게 해라 침착 근투같이 침착하게 움직이고 때리고 움직이고 때리고 해야지 블랙 블랙 떨어지라 고맙습니다 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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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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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면 만다 그렇지 또 움직이라 그렇지 좋아 또 움직이고 또 승리가 머리를 좀 움직이라 3초다 계속 잡고 있으면 끝난다 블랙 어 블랙 마지막 3초 10초 블랙 블랙 으 222 22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